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팀 미즈노 배우리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미즈노 골프 레슨 유키즈 온 더 골프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사연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미즈노 E600 아이언을 오랫동안 사용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이 클럽은 10년은 더 넘은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워낙 좋은 아이언이기도 하고 미즈노 아이언이야 항상 좋으니까 편하게 플레이하시면 되는데 아이언 교체를 조금 더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미즈노에서 후원을 받고 있어서 마치 꼭 이렇게 후원 받으니까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미즈노 골프랑 계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한 5년 정도 제가 아이언으로 같은 문제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쉽게 풀어도 다른 브랜드들에서는 한 번도 해결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미즈노랑 계약을 하기 전에 클럽 테스트를 하러 피팅센터에 갔었는데 거기 계셨던 피터 분께서 고민을 들어보시고는 이렇게 한 번 쳐봐라 하고 무심히 이렇게 클럽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클럽을 쳤는데 제가 생각했던 고민이 한 방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이언은 미즈노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팀 미즈노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미즈노 아이언이야 워낙 유명하고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만큼 믿고 사용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언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우선 미즈노 피팅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스펙 그리고 내가 치고 싶었던 헤드나 샤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샤프트로도 쳐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피터 분이 이렇게 뭔가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클럽들을 쳐보시다 보면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치고 싶었던 클럽과 실제로 피터 분이 추천해주신 클럽을 비교해서 더 나은 클럽을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다이나믹 골드 샤프트를 약 20년 정도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KBS라는 다른 샤프트가 굉장히 핫하게 유행을 하면서 저도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거리가 잘 맞을 땐 굉장히 멀리 가지만 잘못 맞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너무 거리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샤프트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단 제가 다이나믹 골드를 오랜 기간 동안 치면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피터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각자 본인의 몸에 맞는 클럽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스펙을 쳐볼 수 있는 곳에서 클럽을 구매하시는 게 현명한 구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팀 미주노 배우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